자, 이 기장 끝입니다. 기장 끝. 짠짠. 아, 딱 배 타네. 전국 다 가나? 전국 다 가지 이러보면. 자, 어머니하고 놀러 왔습니다. 그럼 테레비 나오겠네. 테레비 나오지. 아들하고. 아들하고. 아들 김재태하고. 책이남 여사님하고 나오지. 말좋다. 아이고, 웃긴다. 우리 여사님 아들하고 왔으니까. 저 저기 전망대. 또 한번 보셔요. 아주 좋은 데입니다. 여기가. 전망대가. 거기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네. 저 저기 전망대 가면 좋겠는데. 어머니 많이 걸어야 되니까. 그래도 되지. 그거 가자. 저기에. 차 몰고 저 나가가지고 가야 돼. 휠체어로 가야 돼. 휠체어로 가야 돼. 휠체어로 가야 돼. 그때까지 안 가도 안 되나? 전에 한번 갔지 싶어. 저에 한 번 갔다 그래. 안 갔지 싶으면 안 돼. 아, 이게 저 인기 좋아. 내가 이거 유튜브 올려놔 봐. 손님 많아. 저 저기 경치 좋아. 화장실도 가야 돼. 응, 거기 가만히 있어봐. 이거 촬영하고. 아주 좋습니다. 배경이. 아니, 경비 씨요. 배경이 아주 좋습니다. 요거하기 이거 이게 사면 더 너무 이쁘다. 응, 요거네 샀습니다. 자, 아주 좋아요. 낚시도 하고 있네. 돈이 비싸겠네요. 색깔이 좋다. 아, 이거. 동네아자식 결혼식 가는데 120만원 써가지고 샀습니다. 자, 저도 노고. 어머니, 자, 촬영 좀 하고. 모처럼 노았습니다. 너무 바빠가지고. 자, 저기로 걸어가도 되네. 요로 가가. 아, 휠체으로 한번 걸어가 볼까? 아, 저도 막았더만은 이제 풀어놨네. 아, 이리 이리 걸어가. 응. 갔다가 발이 아프면 안 돼. 응. 한번 죽을지 못하면 안해져. 어딨다고 하면 안해져. 휠체으로 타고 가면 됩니다. 내 보고. 안되면 휠체으로 몰고 갑시다, 그럼. 예, 요 촬영하고. 아주 좋습니다. 아따, 고기가 좀 잡히는가 낚시하는 사람 많네. 여기에가 송정해식장입니다. 송정해식장. 송정해식장 끝부분. 자, 전망대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를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, 일단. 아, 좋습니다. 요에는 원래 철로인데, 지금 철로를 다 걷어냈습니다. 걷어내고 산책길로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전망대 쪽으로 보면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많은 구독 신청 부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안녕.